네 안녕하세요 별랑이 여러분 문별이다의 문별입니다 자 오늘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카페 사장님 되어보기 오늘 도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 중인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카페인데 오늘은 문별의 오버 더 레인보우 카페를 오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문별이다를 통해서 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잖아요 덕분에 또 이런 기회가 생겨서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뭔가? 어떻게 어려울까? 그리고 또 이번에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망원플러스 유닛이 발매를 하면서 또 디저트 음료가 나왔다 해서 보기도 하고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음료를 우리 또 별랑이분들이랑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별랑이 여러분들께 또 공지를 또 올려드렸는데요 베릴라성으로 열어봤는데 과연 우리 별랑이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실까요? 아 걱정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도 오늘 별랑이분들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별림에게 쓰기와 음료 제조법을 알려드릴 메이저 여인영입니다 어우 매니저님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죠 네 이제 손님이 오시면 네 어서오세요 오버 더 레인보우입니다 하이 이러면 안 돼요? 어 하이 하이 오케이 오케이 주문 도와드릴까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마마무 플러스 블랙 라떼 하나 주세요 그거 하시면 네 우선 진동별을 먼저 찍으시고 블랙 라떼 한번 누르시고 결제 도와드릴게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하고 받아서 신용카드 누르시고 그거는요?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여기 그냥 받으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현금을 주시진 않아요? 저희 매장이 현금이 없는 아 오 카드로만 이렇게 하고 신용카드 카드로 드리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랑 영수증이랑 이렇게 카드랑 같이 드리는 예스 예스 어디서 해보셨나요? 많이 봤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손님으로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아트 비코를 저울에 올려 놓으시고 이게 딥 초코 파우더예요 그래서 이거를 10g 10g 소스를 쇠펌프 하나 꼭 밑에까지요? 쇠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누르시면 이제 샷이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얼음을 준비해야 되죠 네 그쵸 오 역시 어느 정도 가요? 이거 로고까지 픽업대로 가셔서 아까 만들어 놓으신 하트를 하나씩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끝입니다 아 나도 다시 한 번 더 가요 또 더 다 다음 시간에 복숭아이스티이야말로 복숭아이스티이야말로 최애 오신데 저희 복숭아티 진짜 엄청 맛있죠 아이스티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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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분 1분 남았어요 59분 1분 남았어요 미치겠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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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하이 안녕하세요 저 블랙라떼요 블랙라떼요 오케이 테이크아웃 먹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닐라 라떼요 바닐라 라떼요 바닐라 라떼 에스프레소 바닐라 라떼 여기 있습니다 카드 같이 카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뭐 드실래요 아이스로요 먹고 가실 건가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떨리는데요 저희 첫 알바생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코 하나죠 아이스 초코요? 여기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카라멜 아이스 카라멜 결제하겠습니다 꽤나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려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천이요? 새로 저희가 이제 나온 건데 어떠신가요? 네 블랙라떼 어떠세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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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이스크림 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잠시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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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감사합니다 두 명만 더 받으세요 오케이 일단 두 분만 하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스티 오케이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블랙라떼랑 도넛 세트 블랙라떼랑 도넛 세트 혹시 포인트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잠깐만 오 7500원 있으세요 다 쓰고 나머지 카드로 결제할게요 굳이 지금 쓰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어떡해요 그러면 아 그럼 결제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블랙 라떼 먼저 천천히 해볼게요 오케이 뿅 둘 셋 맛있다 테스트 Konstantin 모sek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다운 그리고 다음 바닐라 라떼나 바닐라라떼 특기 이거를 3번 더 하십니까 돌 handed 4번 8번 양파 맛있게 드세요 맥 to 우유가 금방 없어지겠네요. 당황하지 않으시고 너무 잘하시는데. 되게 당황스러워요 지금.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아 녹아야겠죠? 사랑을 담아서. 이건 달달해야 맛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이게 요령이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스킬이 생겨요. 이거 재밌는데요? 하루만 해서 재밌을 수도 있어요.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하이. How are you? I'm good. Good.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별다리사님이 추천해주시는 걸로. 오. 플레인 요거트. 어? 먹어요? 네 먹어요. 아 진짜? 저 영등포에서 택시를 받았습니다. 어머. 영등포?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언니를 보러 온 건데요? 대단해. 진짜 멋있어. 고마워요. 언니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 아영이에요. 이 아영. 아영아. 시험 잘 보고. 감사합니다. 또 보자. 오케이. 다음 분. 안녕하세요. 커피 중에서 추천해주세요. 아아. 언니 만들기 쉬운 거 말고. 카라멜 마키아또? 아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이스로요? 네. 아니 내일 전공 시험이. 시험이라. 아 여기 시험인데 왔어. 시험 잘 보고. 또 봅시다. 알겠습니다. 홀드브루 라떼 하나 주세요. 홀드브루 라떼요? 알바생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있을 때 오세요. 혹시 삐삐인가요? 아니 제가 이주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 자 안녕하세요. 저 그럼 휴대폰 번호 말고 이메일 주소는 없나요? 저 이메일이 없어요. 아 이메일이 없어요? 제가 카드도 없고. 연락하고 싶으면 뭘로 해야 돼요? 연락하고 싶으면요? 네. rbw로 연락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팬이에요. 아 진짜? 니하오. 니하오. 언니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진짜? 그래서 연세대 학교에. 오오. 공부해요 그러면? 네. 나중에 또 자주 만나요. 오케이 또 봐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뭐야 용기 뭐야? 왔다가. 오? 오늘 왔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딸기 스무디. 딸기 스무디. 동생이랑 놀러 나온 거예요? 네 오늘 내일 시험인데. 진짜? 시험 잘 보고 오늘 우리 잘 놀다 가고.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요. 고마워요. 자 7시에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10분만 10분만. 여러분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바로. 와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 과거 평가하지 말아요. 진짜. 뭐. 솔직히 한 50분?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버킷리스트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편집셨어요? 어? 편집셨어요? 여기서 낭독해도 돼요? 네네네. 진짜? 언니 안녕하세요 왜? 아니 이거 된다 했어 저 지금 언니 보러 1시간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 많은 2호선에서 언니 주겠다고 펜 꺼내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언니를 퀸덤에서 처음 봤는데 저는 무려 경남 거제에 살아서 화면 속에 화면을 바라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서 언니를 자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별똥이들에게 우주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언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빛을 내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좋지 않을게 언니 사랑해 라고 나양이가 썼어요 박수! 여러분들 조심히 가시고 또 봐요 그리고 이 영상 올라가면 댓글란에 별랑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 적어줄 수 있어요? 팬미팅이 될 수 있고 굿즈가 될 수 있고 같이 만드는 거 그런 거 다 그러면 이 란의 거를 제작진이 분들이 해주실 거랍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보라트요? 아니 여기 감독님이 계셔서 살짝 민망하긴 한데 아니 갈게요 여러분 장아지기도 한 것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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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고양이기는 뭔데 왜 이렇게 귀들이 많아 귀여워 갈게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늘 이렇게 오버 더 레인보우의 장사가 끝났는데요 오늘 그래도 별랑이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셔서 되게 행복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서 좀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별랑이분들이 와주셔서 조금 용기가 생겼고 재밌게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촬영에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뭐 촬영팀도 그렇지만 또 저를 도와주신 매니저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콘텐츠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